이모, 민수 어때요? 조용히 해, 겨우 잔다 오늘도 열 높았어요? 분위기는요? 좀 먹었어요? 열이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뭘 먹어? 자다가 칭울대다가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, 아이고 힘들어 고마워요, 이모 야, 자니까 내버려둬, 기척에 깰라 애쓰셨어요 출근하지 말고 오늘 하루 쉬세요 안 그래도 출근 안 할 거야 민수가 또 아프면 너 혼자 쩔쩔맬 거 아니야 민수 저것도 짠하다 가난한 엄마애, 애비도 없고 민수가 왜 아버지가 없어요?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만데? 우리 민수 다른 집 애들보다 백배, 천배 더 사랑해주고 잘 키울 거야 어딘 애나도 꼴리지 않게 그렇게 키울 거라고요 아이고, 그래 네가 엄마, 아버지 다 해라 아휴 아휴, 아휴 아휴